1. 스타벅스 2. 스타벅스 3. 스타벅스 여기 있는 스타벅스도 많고 광장도 많고 경찰도 많고 6. 스타벅스 6. 스타벅스 6. 스타벅스 내린다 아, 뜨거 6. 스타벅스 록 Bay 록 вижу 기チャンネル áb 오늘은 여행 5일짼데 제가 어제 물놀이 하고 나서 좀 감기가 걸렸어요. 목소리도 좀 이상한데. 아 물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좀 추워가지고 그런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늦게 나왔습니다. 난 12시가 넘어서 겨우 정신 차리고 나왔어요. 여기는 소칼로 광장 근처에 있는 번화가고요. 저희 숙소가 이쪽이라서 어제 밤에 숙소 왔을 때는 되게 깜깜해서 좀 무서웠는데 낮에는 엄청 번화합니다. 아까보다 훨씬 나아. 다행이다. 이거 볼래? 뭐? 내가 사지 말라니까. 나라 하나만. 예쁘잖아. 그래, 잘했다. 벌써 배고파. 진짜? 뭐 먹자, 여기 앞에 누구 있더라. 산타클라라. 이거 콩 누워지는 거야? 넛 드는 거. 아 그래? 초콜릿 할까? 넛 드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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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맛있어. 탈구도 좋아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이렇게 먹는 탁구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. 이거. 이거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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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초리소. 초리소. 초리소 맛있더라. 초리소 안쪽에만 만들면 맛있어. 난 이거 껍데기 한 개만 먹어야겠다. 탁구가 더 맛있어. 맛있어.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어. 50돌이니까 2점 먹을. 나도 이 집은 또 괜찮은데? 네? 차코가 맛있는 거야. 내일 또 먹어. 응. 아니 오늘 또. 짬뽕 먹을 거야 오늘은. 짬뽕 먹을 거야 오늘은. 짬뽕 먹을 거야 오늘은. 하하하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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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. 아니야 지하철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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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바로 그냥 해버리던데. 동의를 구하시던데. 주차장 홍보를 엄청 한다. 저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 다 주차장이야. 그래? 저게 다 주차장 입구지? 저게 다 주차장. 왜 저렇게 홍보를 하지? 이런 길로 밖에 못 가나봐. 큰 길로 갈 수가 없나보다. 공원도 많고. 어땠나가 싶어. 큰 길로. 와 되게 크네. 재미있겠다. 한 3시간 보려나? 더 오래 보나? 뉴욕 자연사 박물관도 1시간 만에 나왔는데. 빨리 시원해. 그리고 티켓 사야 돼. 얼마야? 인당 90. 다 스페인어로 돼있었어. 나 뭘 하는지 모르겠어. 영어도 있어. 그래? 그런데 읽을 수밖에 없잖아. 이쁘다. 오 이쁘다. 그렇네. 북쪽은 척박하고 남부에 녹지가 많네. 이제 마야다. 내가 아는 거 나왔어. 뭐 알아? 마야 아즈텍. 몰라. 너무 많아. 인디어들이. 멕시코 사람들이 봐도 좀 어렵지 않을까? 내용들이. 너무 어려워. 그리고 다 비슷해 보여. 옛날에 전공시간 때 다 배웠는데. 그래? 그럼 오빠는 유죄다. 근데 기억이 안 나. 근데 마야랑 아즈텍은 서로를 몰랐대. 왜? 존재하는지도. 그냥 머니까 위치가. 얘네는 서로 교역이나 이런 거를 거의 안 했어. 중남미 역사를 보면. 오우. 와봤다. 재밌었지. 근데 좀 리서치하고 올 걸 그랬어. 맞아. 어려워. 어제 물놀이하고 나서 조금. 머리가 아프다. 어제까지 진짜 잘 놀았는데. 지금 조금 힘들어.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야겠다. 여기 자리 괜찮지? 괜찮아? 나 이거 하나 먹는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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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인장이 지은이 보다 크다. 오. 이렇게 막 낙서해놨다. 어디 판 건가? 아파겠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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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7분 전에 다 봤어. 망했어. 폴랑코를 갈래? 아니면 소나루사에 짬뽕 먹으러 갈래? 폴랑코를 갈래? 폴랑코를 가서 스테이크 먹자? 폴랑코를 가서 스테이크 먹자? 응. 우리 본 거에요. 자플 택배. 저기 있다. 그냥. 얘도 멋있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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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멀리 독립기념기 보이지? 응. 이게 어제 지나갔던 그 레포르망. 엄청 넓은 길. 네? 응. 왼쪽으로 가서 폴랑코라는 데 가보자. 오케이. 한 30분 걸어야 돼. 왜? 구경. 폴랑코. 좀 뒷다 보인다. 어둠. 우리 또 다 쳐다보는데? 아니 이거 갖고 있어서 그래. 그래도 이쁘네. 네. 알았다. 진짜 청담동인가봐. 웨딩샵도 있어. 그러게. 너무 많이 걸었다. 다 먹고 나온 사람들인가? 벌써. 응. 자리 빈 거 많은데? 예예예예. 내가 그렇게 봤다고. 저번에 가려다. 상큼한 마스에 넣을 수 있어. 아깝다. 이렇게 저녁을 ще 하다. 이건 자르라도 종류가 다른 거 같아. 왜? 오. 해왈오. 오. 제맛. 소마호. 와. 맛있겠다. 맛있다. 맛있다. 바닷을 잘 밖에다. 하다. 치즈가 좀 매워 아 진짜 만족도 더 겹다 어때? 진짜 만족스러워 추천 잘 받았다 미국보다 맛있어 난 그래 근데 나는 여기 감치랑 고기 둘 다 안 짜서 더 맛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 같아 소금만 안 치면 되는데 말이야 토마호크 930이면 45불 스프라이트 콜라 샐러드 이렇게 먹고 50불? 둘이서? 47 47불? 그럼 2개? 토스 이 길이 완전 메인 거리래 완전 명품관 짝 있고 막 그런 저쪽으로 걸으면 돼 그래서 펀치는 펄빈 아 그래? 어 그렇네 벤츠 그렇네 아니 미니소가 이런 일명 성당동 거리에 있으니까 조금 웃긴데 명품들 나와? 왜 쓸라 근데 내 말은 이게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볼트에 가바나 볼트에 가바나 이제 명품이 많네 아이고 가서 쉬자 아이고 뭐냐고 물어보면 신나서 알려주실 거 같긴 한데 물어보지만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세요? 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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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오들 어 생활 이렇게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네 맞네 무서워 나도 무서워 뭐지 갑자기 안녕 굿모닝 굿모닝 몸이 좀 어떤가요? 아 몸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다녀야 되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오전에 테오티오아칸 갔다가 와서 여기 뭐 시티버스 같은거 타고 관광할건데 여기 약간 북경의 왕푸진 같지 않아? 관광객들 많고 길 이렇게 쫙 나있고 양옆으로 상점이 있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렇게 사람이 많다 진짜 벡치코 사람들 여기 다 모인 것 같아 아 정신없다 인도 같아 헐 휘달고라는 역에서 지하철 타가지고 한 내 정거장 가면은 그 버스정류장 내릴 수 있어 오케이 생긴거 휘달고역 이게 2호선이랑 3호선 둘 다 온대 근데 우리는 3호선 탈거에요 오케이 휘달고 오늘 방향 오늘 방향? 안 나오나? 안 나오는게? 헐 근데 이 방향은 맞는거 같은데 북쪽으로 가니까 오토버스 세우티아칸 오토버스 세우티아칸 적혀있네 오토버스 세우티아칸 불닭 한 50분 걸렸나? 40분? 아 진짜? 괜찮네 여기 거의 사막같아 사막 한가운데에 내린 것 같아요 여기 엄청 커서 많이 걸어야 되거든 할 수 있을까? 봐야지 나 이제 또 좀 가 왔다 갔다 해 아 no thank you 왜? 뭐야? 저기 보인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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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소린데 그니까 벌써 더운데 여기 태양이 진짜 더워 응 여기 땅이 진짜 척박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선임장이랑 막 사막이야 사막 그니까 거의 사막 같아 맞는 것 같은데 미지연 멋있다 여기 있잖아 우리가 어디에 있지? 여기 근처 아닐까? 얘가 제일 큰데 큰데 넓네 넓네 포토스팟인가 가보자 반 바퀴 돌았는데 숨차네 힘들다 진짜 크다 스케일 엄청 많아 저거 올라갈 때도 있었다는데 엄청 힘들었겠는데 그러게 이제 저기서 인신공양을 하고 심장을 도려내서 죽이고 밀어가지고 떨어뜨렸대 그 시체를 헐 그리고 나중에 다같이 다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대 인육을 그게 태양이 다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에이 이 사람들은 인신공양을 안하면 태양이 다시 안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대 바보 같다 아이고 힘들어 다같이 다같이 포토스팟 포토스팟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거 너무 많아 저 재교 소리 정말 저게 해의 피라미드 저게 달의 피라미드 맞지? 싸운다 싸운다 왜 싸워? 재교 소리 내는 거 서로 하려고 응 잘하나? 근데 못하네 기술이 있나보다 그니까 쟤는 잘하네 여기 올라가서 보자 여기도 또 다른 입구인가 봐 입구와요 엄청 여러개야 그렇네 잘 봤어? 이거 딱 다 본 거 같은데 재밌게 근데 진짜 1월이라서 그나마 다녔지 여름에 왔으면 저 죽었겠다 좀 힘들긴 하겠다 그늘이 하나도 없어 그 여기 근처에 티비에서 봤는데 동굴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 있대 아 진짜? 거기 한번 가보자 점심도 해결할 겸 그래 그래 우와 여기 밑이야? 우와 여깄가 봐 우와 대박 신기해 하아 들어가다 손을 왜 씻어야 되지? 뭐요? 신기하네 하아 신난다 아 가도 돼? 근데 자리 많도만 하네 여깄다 집사의 수시대 조치 아깝다 오우 색상도 너무 예뻐 눈자색까랑 오우 오우 나의 오우 양이 진짜 좋네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저녁에 여기 그냥 분위기 보러 왔다고 보고 입맛이 좀 안 맞지? 나는 나도 다 맞진 않네 소스 특이한 게 많아가지고 잘 먹었다 10%라 했는데 80%라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데 40%라니까 비싼거지 분위기값이지 거점 가서 버스 차면 되니까 버스가 자주 있어야 될 텐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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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